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챕터는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 대한 챕터입니다. 마인드맵을 먼저 볼까요? 마인드맵 2과목 거를 한번 먼저 보면 총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데이터 입출력 구현과 통합 구현, 그리고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첫 번째 챕터, 오늘 같이 할 챕터는 실기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챕터가 실기 문제로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개념이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가 나오긴 좀 힘들어요.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섹션이 자료 표현의 단위인데 이거는 거의 문제가 안 나온다고 봐도 되는데요. 어쨌건 이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기초 지식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구조 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탐색과 정렬도 필기에 자주 나오는 편이고 실기에는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라 간접적인 개념으로 문제가 좀 나오는 편입니다. 아무튼 1과목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같이 한번 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션, 자료 표현의 단위입니다. 컴퓨터 자료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단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건데요. 가장 작은 단위부터 보자면 비트가 있습니다. 이진수 한 자리를 표현하고요.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이진수화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게 4개 모여서 니블이 되는 거고 8개가 모여서 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워드가 있고요.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는 거고요.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는 거고 그게 레코드, 블록 이런 형태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굳이 이제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라는 걸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소 단위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컴퓨터 자료 구성의 최소 단위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되어 있고 레코드는 데이터 처리의 기본 단위라고 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순서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법 변환입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야 10진수만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가 없는데 컴퓨터는 2진수나 8진수, 10진수, 16진수를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을 서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하죠. 아직까지 문제에 나온 적은 없는데 어쨌든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기수법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진법이라는 거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0을 미수로 하는 위치기수법이 10진법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0부터 9까지의 수로 한 자리를 표현하는 게 10진수입니다. 컴퓨터는 10진수, 2진수, 8진수, 16진수를 다룰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법 변환의 핵심은 2진수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외운다기보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보죠. 일단 2진수는 한 자리에 숫자를 2개 쓸 수 있어요. 0과 1,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8진수는 한 자리에 0부터 7까지 해서 총 8개. 그 다음에 16진수는 한 자리에 0부터 해서 f까지 해서 16개의 숫자로 값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에 따라서 가중치라는 게 생깁니다. 다음 자리로 넘어갈수록 이전 자리보다 숫자의 가중치, 몇 배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거죠. 2진수는 2배씩, 8진수는 8배씩, 16진수는 16배씩 차이가 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진수는 어때요? 1의 자리 다음에 10의 자리 다음에 100의 자리잖아요. 그럼 각각 자리마다 10배씩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0진수면 10배, n진수면 n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진법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밑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보죠. 이게 일단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요. 출제 비중에 비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저희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기도 할 거예요. 방법을 보겠습니다.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2진수의 자리별 가중치는 2이기 때문에 1부터 자리별로 2배씩 증가해서 나열을 합니다. 이게 이거예요. 1, 2, 4, 8, 16 이렇게 2배씩 늘어나고 있죠. 변환하려는 10진수보다 작거나 같은 가중치까지만 나열한다. 이거를 무한대로 나열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1, 2, 8, 2, 5, 6, 5, 1, 2 이런 식으로 쭉 가실 필요는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58이라는 숫자를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한 64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가중치가 큰 수부터 시작해서 10진수를 뺄 수 있는 가중치에는 1을 그렇지 않은 가중치에는 0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58이라는 숫자를 이 2진수의 가중치로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어떤 값들이 들어가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32와 16, 8, 2를 더하면 58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58에서 일단은 64는 못 빼잖아요. 그럼 음수가 되니까요. 32를 빼는 거예요. 32를 이렇게 되면 26이 남죠. 26에서 16을 빼는 거죠. 그러면 10이 남죠. 10에서 8을 빼는 겁니다. 그럼 2가 남아요. 2에서 4를 빼려고 하는데 이건 음수니까 안 되죠. 그러면 2에서 2를 빼요. 이건 되죠. 0 됐어요. 1을 못 빼니까 놔두고. 그래서 32, 16, 8, 2에 해당하는 자릿수의 1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쭉 나열해서 써주면 2진수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자릿수를 일단 1부터 시작해서 2배씩 늘려서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 가는데 변환하려는 10진수보다 크게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런 다음 여기 있는 가중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보면서 음수가 아닌 값으로 빼지는 값이 있으면 1을 써주면 돼요. 그게 아니면 0을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을 0과 1을 붙여서 나타내주면 2진수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진수를 8진수로 변환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8진수는 2진수 3자리와 같은 양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2에 3승이 8이죠. 그래서 8진수 한 자리는 2진수 3자리와 같습니다. 2진수를 3자리씩 묶어서 각 구름마다 2진수 가중치를 표시해줘요. 이렇게 3개씩 묶을 거예요. 3개씩 그리고 빈자리 0으로 채우고요. 각 그룹별로 1이 나타나 있는 가중치를 더해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 2, 1만 되어 있죠. 2진수 가중치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000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0과 똑같죠. 가장 큰 값은 2진수니까 다 1이 꽉 채워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4도 1이고 2도 1이고 1도 1인 경우죠. 그럼 여기 있는 가중치를 다 더하면 몇이죠? 7입니다. 그래서 0부터 7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2진수 3자리는요. 그러니까 8진수 한 자리를 표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칸씩 3칸씩 묶어주면 8진수 한 자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4, 2, 1, 4, 2, 1, 4, 2, 1 이렇게 자릿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2진수를 3자리씩 쪼개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생각하세요. 0과 0과 0이고요. 여기는 111이고요. 여기는 010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111 다 들어가 있네요. 아까 111 다 들어가 있는 건 7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7이고요. 얘는 0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4와 1은 없고 2만 있기 때문에 2가 맞죠? 얘는 어차피 무시되는 거고. 여기 적혀 있듯이 8진수 7,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시면 돼요. 이런 걸 조금 더 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8진수는 2의 3승이기 때문에 2진수 3자리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16진수는 2의 몇 승이죠? 2의 4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2진수 4자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4개로 나눈 다음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위쪽에 가중치를 그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걸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2죠? 그리고 여기는 1이고 해서 더하면 3이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8하고 2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10이 되죠? 그런데 10은 두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대신 표현을 합니다. a로요. 11은 b예요. 12는 c고요. 그래서 3a가 16진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좀 응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이 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가중치를 그냥 더하면 됩니다. 아까 뺀 것처럼 그냥 더하면 자연스럽게 10진수가 되죠.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우리가 3자리에 2진수를 1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1자리에 8진수를 3자리에 2진수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 이미지는 좀 잘못 나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위쪽에 보시면은 아까 몇이었죠? 자, 이거 8진수 7, 2. 이거를 같이 한번 본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같이 볼까요? 일단은 7과 2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3자리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3자리로. 자, 그러면 가중치를 이렇게 적어요. 여기도 가중치를 적고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제일 간단하죠.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 2를 만들 수 있는 자릿수를 정해주면 됩니다. 0, 1, 0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4, 2를 다 더해야 되니까 1, 1,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 1, 1, 0, 1, 0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2진수가 되는 거죠. 여기 적혀있는 거 그대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3자리씩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볼게요. 떨어져 있긴 한데 16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거. 자, 16진수를 2진수로. 2진수를 16진수로 변환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4개씩 묶어서 한 자리씩 표현을 했죠. 자, 그 반대입니다. 한 자리를 4개씩 풀어주면 돼요. 자, 밑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A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3A에서 이 A는 뭐랑 같아요? 10이랑 같아요.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10을 4자리의 2진수로 표현을 한다고 보면 돼요. 8하고 2를 더하면 11이니까 1, 0, 1,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3 같은 경우에는 2하고 1을 더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되겠죠. 이걸 붙여주면 2진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진수와 10진수, 8진수, 16진수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문제에 나온 적은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에 실어놨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고정소수점. 고정소수점의 표현 방식. 소수점 표현한다는 얘기는 소수점 밑에, 이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단은 변환된 2진수를 표현 그대로 부호비트, 정수부, 소수부에 저장하는 방식이다라고 써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14라고 하면 이게 이제 부호비트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정수, 이게 소수부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 고정소수점 방식이에요. 고정소수점 방식은 구현이 편해요. 우리가 쓰던 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가 좀 좁은 편이래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좁다는 얘기겠죠. 일반적으로 고정소수점은 정수를 표현하는 데만 그래서 사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정수 중에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부호와 절대치, 1회보수, 2회보수 방식으로 발전이 되어 있다. 어떤 방식이든 양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의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설명을 해보자면 부호와 절대치의 음수를 변화하는 방법은 그냥 상위 비트만, 가장 왼쪽에 있는 상위 비트만 부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돼요. 이진수 001의 경우 맨 왼쪽 비트가 0이죠. 그럼 양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맨 왼쪽 비트가 0이면 양수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오른쪽 두 개의 비트로 이진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예를 들어서 그냥 양수라고 하면 이 값은 그냥 4예요. 우리가 4, 2, 1 여기서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4 더하기, 이걸 안 더하는 거니까 4가 맞는 건데 이거는 양수 표현의 형식이고 내가 지금 음수를 부호와 절대치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과정을 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맨 왼쪽은 값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인 거고 마이너스 0이 나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110인데요. 이렇게 잘라서 얘는 음수에 사용되고 이거 두 개만 이거에 의해서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호와 절대치 방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책에도 예시가 좀 나와 있죠? 8비트 환경에서 그냥 이진수가 8자리 있다는 뜻이에요. 8자리 환경에서 부호와 절대치 방식으로 이진수 이놈을 표현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놈이 1이니까 음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 4가지 1을 더하면 15가 되니까 결과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맨 왼쪽이 0이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의 보수네요. 1의 보수의 음수 변환하는 방법 방금은 부호와 절대치 방식으로 음수를 변환하는 방법이었고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비트로 값을 표현한다. 항상 맨 왼쪽에 있는 애는 부호인 거예요. 음수를 표현할 때는 전체의 비트를 반전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0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111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0이 됩니다. 또한 001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일 경우에는 1인 거고 얘를 음수로 바꾸고 싶다. 1의 보수의 방법으로 그러면 0을 1로 1을 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1, 1, 0이 되죠.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아예 다 뒤집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0, 1, 0은 그럼 당연하게 1, 0,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2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밑에 얘의 시가 있죠. 같이 한번 볼게요. 8비트 환경 그냥 8자리라는 뜻이에요. 1의 보수 방식으로 이진수, 이놈을 표현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거 자체가 얘가 지금 1의 보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1의 보수구나 라는 거를 가정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얘가 지금 1의 보수다라는 거는 지금 반전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진수를 그대로 0과 1을 반전시켜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양수인 거죠. 지금 그래서 0, 1, 0, 1을 10진수로 바꾸면 5죠.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5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엔 거꾸로 10진수 5를 1의 보수 방식으로 음수 변환하는 결과를 볼게요. 자, 일단 5를 표현하면 이진수로 이렇습니다. 0, 0, 0, 0, 1, 0, 1 이게 5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음수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 뒤집는 거죠. 그래서 0, 0, 0, 0을 1, 1, 1, 1, 0, 1을 1, 0, 1, 0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5를 마이너스 5로 바꾸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마이너스 5를 표현하고 싶을 때 5를 일단 이진수로 바꾸고 이걸 전체를 다 뒤집으면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의 보수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책에서도 나왔듯이 1의 보수, 2의 보수로 발전을 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2의 보수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밑에 2의 보수를 같이 볼게요. 2의 보수 조금 어려워요. 왜 지금 2의 보수 형태까지 발전을 했냐면 기존의 음수 변환할 때는 어색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0이 두 개예요.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있었어요. 굳이 0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안 쓰니까. 그래서 0을 하나 뺍니다. 마이너스 0 대신에 최적 값을 하나 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127부터 마이너스 0까지 플러스 0부터 플러스 127까지 이렇게 해서 0부터 계산을 해보면 128개잖아요. 각각. 그래서 256개의 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0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0 대신에 마이너스 값을 하나 더 표현을 하자 해서 마이너스 128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이 수요 범위를 보면 음수가 하나씩 더 값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 거냐. 간단하게 표현하면 1을 더하면 됩니다. 1의 보수에서 1을 더하면 2의 보수가 되는데요. 천천히 볼까요? 변환된 1의 보수에 1을 더해서 2의 보수를 표현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진수에서 바로 2의 보수로 변화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금 얘기한 거는 이진수에서 일단 1의 보수로 변화를 한 다음에 1의 보수에서 1을 더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의 보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이진수에서 바로 2의 보수로 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이진수의 마지막 1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번 여기서 볼게요. 여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1의 보수 한 다음에 더한 형태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진수를 적어볼게요. 00, 01, 0, 11, 1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그럼 마지막 1이 뭐냐면 이놈이 마지막 1이죠. 마지막에 써진 1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왼쪽을 전부 다 반전을 시키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1, 1, 1, 0 1, 0, 0 얘는 그대로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쪽이랑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변화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쪽에 있는 걸로 해볼게요. 0, 1, 1, 0 0, 1, 0, 0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1은 뭐죠?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왼쪽에 있는 전부 여기까지만 반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1, 0, 0, 1, 1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죠. 1, 0, 0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가 똑같죠? 이렇게 변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를 할지는 본인 선택인데 아직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예시도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고요. 자 다음은 부동 소수점입니다. 부동 소수점의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플로팅의 개념이에요. 소수점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적절하게 수를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읽어보죠. 실수 데이터 연산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수, 큰 수의 표현이 가능한데 정밀도가 좀 제한적이래요. 정밀도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제한적이라고 되어 있죠. 고정 소수점보다 복잡하고 실행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걸 왜 써요?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의 표현이 가능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죠.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친 뒤에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로 나누어서 저장을 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고정 소수점에서는 부호부랑 정수부, 실수부 이렇게 있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 소수점의 정규화에 대해서 아까 정규화라는 말이 있었죠. 여기 실수를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0.xxx 곱하기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정규화라는 작업입니다. 정규화를 실제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2비트 환경에서는 부호는 당연히 1비트고요. 지수부는 8비트, 가수부는 23비트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진수가 32개 있는 환경이 32비트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0.75는 0.75 곱하기 10의 0승입니다. 이거 1이죠. 어쨌든 이게 양수니까 부호 비트는 당연히 0이고요. 지수가 0에 해당하니까 지수비트도 0000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0.75가 여기에 표현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625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0.3625로 바꿉니다. 이게 한 자리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10을 곱해주는 거예요. 10의 1승이죠. 마이너스니까 부호 비트 1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비트 어디 있어요? 이게 지수비트예요. 10의 1승이니까 여기다가 1을 써준 거예요. 나머지는 3625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보죠. 1430.5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여기다 좀 크게 써놓고 1430.5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0.몇으로 만들려면 이 소수점이 이쪽으로 많이 가야 되죠. 몇 단계 가는지 볼까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가서 여기에 점이 찍혀야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총 네 단계 건너뛰었죠. 그렇기 때문에 10의 4승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0의 4승에서 이 4에 해당하는 값을 지수비트에 적어준 거고 나머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여기에 적어 가수비트에 적어준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동소수점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고 밑에 있는 건 부동소수점의 연산방식입니다. 부동소수점의 덧셈과 뺄셈 큰 지수에 맞춰서 두 지수를 동일하게 조정합니다. 두 수의 가수를 더하거나 빼고 정규화를 수행한다. 순서가 나와 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순서예요. 곱셈을 하는 방법 일단은 지수를 더하고 가수를 곱하고 정규화를 수행해요. 정규화 수행은 계속 마지막 단계죠. 부동소수점의 나눗셈 가수를 나누고 피제수의 지수에서 제수의 지수를 뺍니다. 그리고 정규화를 수행해요. 그러니까 정규화 수행은 항상 마지막이니까 두 가지씩만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장치 용량과 속도 단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저장 용량 단위 보니까 다 1024x1024x1024x1024 되어 있고요. 이 단위가 계속 여기 달라붙고 있죠. 다음 단위에 1024x100가 그 다음 단위가 되는 거예요. 키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단위.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게 빠른 속도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3식 증가를 하고 있죠.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펨토, 아토, 제토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용어에 대해서 이 발음이 어떻다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간다 정도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섹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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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